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자의 80% 이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는데 VOA 취재진이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본 결과 텅 빈 거리와 상점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 대구 중구 동성로의 먹자 골목입니다. 평상시라면 이른바 불금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겠지만 마스크를 한 행인 몇 명만 눈에 띕니다. 식당 안은 더욱 썰렁합니다. 테이블은 모두 비어있고 주방 식기 등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날 매출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0원, 말 그대로 개점 휴업입니다. 상황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예 반값 할인에 포장 판매만으로 돌아선 식당도 있습니다. 임시 휴업 공지를 내건 가게들이 늘고 있고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한 백화점의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깜깜한 거리에 마스크를 쓴 조각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한 대구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8일 기준 한국 내 확진자는 2,337명. 이 중 대구, 경북에서만 2,000명에 육박해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에 걸린 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8일까지 확진자 5명이 확인된 경기도 고양시에는 이틀 전부터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가 등장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을 주문하듯 차에 탄 채로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건데 접수부터 검사까지 10분 만에 끝나고 진료소 내 감염 전파 가능성도 낮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양시와 세종시 등 일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D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에서도 확진자가 늘면서 부대 지휘관들이 방역과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 행동요령과 예방 방법 등을 영상을 통해 직접 소개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7곡 캠프캐럴의 한국인 남성 근로자가 28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한미군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자 주한미군 각급 부대는 하루 1회꼴로 온라인상에서 코로나 관련 주의사항 전파에 나섰습니다. 한국 내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원프리스의 방역 및 의료를 책임지는 톰 E, 응급의료실장은 28일 트위터에 코로나 방역 개인 행동요령을 전달했습니다. 캠프원프리스가 포함된 주한미군 3구역의 모든 부대 출입구도 방역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부대의 출입을 책임지는 조너선 쿤 헌병대장도 직접 검사 안내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기도 오산의 미 공군기지 임무지원단장 케빈 멘토반이 대령은 부대 페이스북에 개인 방역 요령 시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부대 내 체력 단련장에 실내 사이클 운동기구 등을 세정용지로 직접 닦아 보이며 사용 전후 반드시 닦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오산 공군기지 안에 있는 모든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감염 예방을 위해 식탁 간격을 평소보다도 넓히고 시간 단위로 식탁과 의자를 세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부대원들이 특정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숙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 평양 내 인도주의 활동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VOA에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 것이 평양 사무소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평양 사무소의 인도주의 활동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내 여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대로 스위스 연방 외교부는 인도적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독일 DPA통신 등은 28일 연방 외무부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북한의 격리 조치에 대응해 가능한 한 빨리 평양 주재 대서관을 잠정적으로 닫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성과를 언급하면서 억류자 귀환과 미군 유해 송환 등 대북 정책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8일 미국 보수연합이 매년 개최하는 보수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낸 대북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에 절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억류자와 미군 유해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전략물자에 사용되는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 등의 조치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과의 대북 공조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배포한 티타늄 스펀지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정문에서 일본산 티타늄 스펀지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현 시점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 북한의 핵 위협 제거를 위한 공동의 약속을 맺었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군사동맹과 강력한 경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함해 중요한 안보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전직 간부를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 즉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물품 수출입을 담당하던 그의 생사를 10년 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김일성 종합대 사회과학부 산하 국제금융학과의 책임자였던 이학수 씨를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지난해 11월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이학수 씨는 29살이던 2009년 1월 양강도 대웅당군 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된 뒤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현재까지 수감됐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제보자를 인용해 이학수 씨의 주요 임무는 중국과의 수출입일이었으며 따라서 중국에 자주 왕래했고 중국 위안화를 다룰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학수 씨가 반역죄와 외한 밀거래, 불법 월경 등의 의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이학수 씨의 자유박탈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씨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권리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 그룹은 이학수 씨에 대한 판정에 앞서 북한 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씨 관련 내용은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VOE 뉴스 김양교입니다. 단독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28일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기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트위터 계정 노콜사인과 케네디언 스카이와처 등은 코브라볼이 27일 미 본토를 출발해 이날 오후 4시경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곧바로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해 말 코브라볼 2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반도 상공에는 RC-135W 리벳 조인트와 크레이지호크 등 또 다른 미군의 정찰기들이 포착됐습니다. 이상으로 VOE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